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빙TV 경마방송 민병철입니다. 3월 10일 1호 경마 시작하겠습니다. 일요일에는 과천과 부산에서 올 시즌 3간마의 향방을 미리 가늠할 수 있는 서울에서는 스포츠 서울배 대상 경주, 부산에서는 경남 신문배 대상 경주가 시행이 됩니다. 공위, 국산 3세, 아마 최강자를 일단은 결정하는 레이스가 되겠고요. 이번 스포츠 서울배와 경남 신문배 1위부터 3위까지 차지한 말필에게는 4월에 있는 KR컵마일 대상 경주 출전권이 부여가 됩니다. 그야말로 올해 3세 국산마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대상 경주, 스포츠 서울배, 경남 신문배 저희가 정말 정밀 문석해서 후반부에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일요경마 해법을 제시해 주실 김지영 의원, 최성진 의원, 백동일 의원 소개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코너, 지난주 하이라이트 영상입니다. 외곽에는 12번 금빛장인입니다. 직전 11월 11일 경주는 거의 정말 강편성급의 경주였는데 거기서 1200m에서도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줄어든 1000m에서 가장 스피드가 앞서 있는 만큼 앞선에서 아주 높은 경쟁력, 우승도 강하게 도전할 수 있는 말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7번 끌어주는 손도 거리를 줄였고 게이트 내려왔습니다. 최적선 입장도 가능한 만큼 뒷신발이 가능한 말로 판단이 되고 상대 비교를 해봐도 결코 밀리지 않을 만큼 지금 럭키봉성이나 마피아를 거룩이 워낙 우수했기 때문에 선행이든 이선이든 럭키봉성은 대비전, 이 정도의 약한 구도라면 바로 통할 수 있는 상대가 손색이 없다. 강조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8번만 안목항이라는 전력입니다. 역시 가벼운 모습 속에서 오히려 선행으로 따져본다면 8번만 안목항이 선행권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를 해서 기본 능력상 타이밍 곳의 잠재력까지는 체킹이 필요해 보입니다. 선추입 자유로운 장점이기 때문에 장점을 갖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차분해진 주행수성으로 늘어난 거리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말로 판단이 됩니다. 기본 능력 충분하고 컨디션 살아난 데다 주행수성까지 유리한 8번 다이아몬드 킹은 의심할 수 없는 중심마로 추천을 드립니다. 10번 트로피 플렉터의 3세마로서 아직 더 뛸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춘 말들이고 여전히 성장 중인 성장세가 눈에 띄는 말들이라는 공통점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스피드가 좋아서 앞전에서 전개를 풀어낼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고 훈련 컨디션 모두 또 3마리 모두 양호합니다. 3번 스피드 영웅도 1700m를 한 번에 극복해 줄 만큼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번엔 다르죠. 최저기서의 3번 게이트 조건이라면 성장 가능성을 열어두실 필요가 있고요. 이번 레이스에서 이탈이 먼저 나오게 된다면 선한 레이스를 주도할 것이고 상대 눈치를 막으면서 차분하게 운영을 해줄 수 있는 8번 천년 바이킹 성장 가능성도 여기서는 결코 무신을 할 수 없다 평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경주 그때 레이스보다 더 가벼워요. 서메포르틀은 이제는 여기서까지는 좀 더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해야 될 전력으로 강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 막판에 월등한 기량을 보이며 1800m 우승을 차지해야죠. 이제는 선두 레이스룸에 따라서 전개를 다채롭게 풀어내는 자유전개 입장까지 보강된 1번 메갈리오스는 이번에 환성 잘 만났습니다. 우승까지 가능한 전력으로 조신토리 예측을 해보겠고요. 5번 3-3 빅토리 입장에서는 무처럼 본인이 선행을 시도해볼 수 있는 편성을 만났다는 판단인데 컨디션도 많이 회복을 했거든요. 하와이 보스입니다. 늘어난 거리 이번 경주 경합성 가능성도 있는 편성이라면 컨디션 올라온 만큼 본연의 취임 역발이 굉장히 가능성 높다라는 판단인데 지난 일요일 하이라이트 확인하셨고요. 이번에는 건전 경마 캠페인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희가 자신있게 준비한 첫 번째 경주는 서울 이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700m 혼합 4등급 9뒤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전반부부터 장거리, 중장거리 1700m 레이스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요일 7경주와 분할된 편성 2경주가 되겠고요. 최근에 충분히 전력 변화를 보였고 단거리에서 좀 강점을 보인 말이 이번에 1700m 도전에 나서고 동거리 가능성을 엿보였던 마필의 도전 양상으로 보입니다. 그 부분 종합해서 최성진 의원의 자세한 해설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경주 서울 이경주 집중 분석 경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번 경주 가장 중심마로 추천드릴 말은 사실 이번 편성 자체가 이례적으로 이경주의 1700m 경주입니다. 그래서 이 중장거리 경주에 있어서의 변수가 좀 많다라는 판단인데 그만큼 확고한 말이 없다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변화가 뚜렷한 말을 중심마로 선정을 했는데 바로 8번 미스터 터너입니다. 직전 경주 당시 거세 후에 또 여러 가지 컨디션에 저하된 모습 때문에 현장에서 좀 뒤로 돌렸던 말인데 역시나 좀 저조한 모습 전혀 이름값에 걸맞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직전 경주 이후에 컨디션 매우 회복되는 모습 살아나는 모습이 다른 말들에 비해서 변화의 폭이 뚜렷하기 때문에 작년 9월 입상할 당시에 그 이상의 모습 추입력 발휘할 수 있는 편성까지 만난 만큼 중심마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도전할 수 있는 말은 7번 리틀보이 플래시인데 처음으로 곡선을 두 번 도는 늘어난 거리에서 검증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최근 경주력만큼은 편성상 가장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입 후에 뒷심발이 가능한 말로 판단합니다. 5번 이글스 그리프터도 충분히 도전이 가능한 말입니다. 왼 앞다리가 좋지 않아서 휴양을 다녀온 말인데 11월부터 꾸준한 훈련을 받아온 부분, 상태 매우 끌어올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전 경주 같은 경우에는 빠른 말들이 출전하는 경주에서 의도적으로 소극적인 초반 전개로 따라가는 모습이었지만 이번 경주 사실 빠른 말이 거의 없습니다. 선행 강공 작전까지 가능한 만큼 선행 버티기 노력을 말로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9번 에버더 챔프도 도전 가능한데 앞선에서 확고한 말이 없는 편성을 잘 만났습니다. 빠르지 않은 흐름으로 예측되는 만큼 단촐한 편성, 모든 여건이 좋은 만큼 직전보다 충분히 잘 뛸 수 있는 말로 판단합니다. 정리하면 훈련 상태 매우 올라온 본래의 추입력 발이 가능한 8번 미스터 터널을 중심으로 나머지 언급한 말들의 도전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명케네설 전을 들었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으로 이경주에서 1700구도로 표협을 찍고 있고 편성도 쉽지가 않아서 저희도 고민이 많았던 구도네요. 뭐 1월 7경주는 더군다나 분할까지 되면서 출전 두수도 적은데 근데도 쉽지 않습니다. 뭐 저는 뭐 리틀 보이 플래시가 잠비량 면에서 가장 앞서있다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높게 평가를 했고요. 에버더 챔프 그리고 미스터 터널까지는 가능성을 높게 판단하고 있는데 딱 두 가지만 한번 짧게 여쭤보고 싶어요. 편성이 약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미스터 선하의 도전은 높게 평가해야 하는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만 너무 늦어요. 너무 늦은 추입에 매번 좀 불안감 있는 조금 시원한 맛이 없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서 레이스룸을 끌어주는 마필들이 그렇게 경합하지 않은 이번 레이스도 저도 기대치를 높여보지만 중심 마필로서는 좀 불안감이 있지 않을까 좀 표현하고 싶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누추입의 우려. 네 어차피 이번 편성 언급드렸다시피 말씀해 주신 대로 확고한 믿음을 주는 말은 사실 저는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편성상 가장 가능성이 높은 말 변화가 있는 말을 말씀을 드린 부분에 있어서 8번 미스터 터널을 말씀드린 것이고 어쨌든 거세 후에 컨디션 저하됐다가 다시 올라오는 모습이 확연한 만큼 또 막판에 추입력이 워낙 좋았는데 항상 누추입에 아쉬움이 있었던 만큼 상태 올라온 이번 경주 단촐한 편성 만난 만큼 조금 더 빠른 타이밍 추입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그 말씀대로 추입해 줬으면 좋겠네요. 근데 저는 좀 확인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이마필 여쭤볼게요. 오먼 이글스 그리프터가 편성을 만나서 선두권을 가담할 수 있는 것도 맞지만 저는 오히려 이마필이 이지 보이고 선행 갈 확률이 높다라고 평가를 해요. 바로 3번 번 관악 함성입니다. 워낙 변화가 없어서 5등급까지 내려가서 경주 운영도 할 정도로 아쉬움도 보였었지만 다시 이제 외산바필과 경합을 하면서도 근성 있게 스피드를 보여주고 있죠. 프리기 기수를 전하고 나서 추진 자체도 정말 열심히 해주고 있는 이동헌 기수가 지금 안쪽에서 빠를 막 필요 없는 관악 함성이기 때문에 선행을 가야 잘 뛰는 관악 함성은 이번에도 선행을 정말 열심히 타줄 걸로 판단하고 있는데 주도권 가져갈 수 있는 3번 관악 함성 배제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3번 관악 함성도 앞선에서 전개를 풀어냈을 때 그동안 가끔 좋은 모습을 보여줘 왔던 말입니다. 다만 저는 이번 경주에서 선행 앞선을 장악할 수 있는 말을 5번 이글스 그리프터로 보고 있습니다. 직전 같은 경우는 의도적으로 12번 게이트에서 초반에 추진 없이 좀 소극적인 모습으로 따라가는 모습에 만족했지만 사실 이번 편성은 안쪽에 있는 3번 관악 함성이 백종원 의원께서 잘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나마 앞선 전개를 할 수 있는 말이지만 5번 이글스 그리프터 입장에서 이번 편성이야말로 따라서 앞선에 선행을 나설 수 있는 찬스이기 때문에 초반 스피드로 만약 추진을 가한다면 충분히 5번이 선행을 나설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3번 관악 함성은 선행에 나설 수 있는 편성이라면 저도 주의깊게 볼 말인데 이번 편성은 좀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이경주 1700m라 굉장히 낯서네요. 출발 준비위원들 굉장히 바쁘시겠습니다. 1000m부터 이거 다 끌고 이렇게 오실려면 바쁘시겠고 출발 시각 변경도 여차만 될 가능성이 있겠네요. 자, 이번 경주 선행을 나설 수 있는 말들이 많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물론 저도 5번 이글스 그리프터가 선행을 나설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 저는 4번 투게더허그가 왕년 선행마였죠. 강급 이후에 출전입니다. 이 편성이 지금 7경주하고 분할이 됐는데 7경주하고 2경주를 다 합쳐서 보더라도 7번 리틀보이 플래시가 단연 눈에 들어옵니다. 이 편성이 특징은 여기에는 국산마가 한두도 섞여 있지 않다라는 부분이 되겠는데 7번 리틀보이 플래시의 선정 가능성 저는 믿어도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 잠깐 언급이 드렸었던 4번 투게더허그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선행에 대한 대안입니다. 4번 투게더허그도 직전 경주인 추입으로서 3위까지 올라오는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만 이 말이 그렇다고 해서 이번에 추입으로 입상을 한다고 기대하고 있지는 않아요. 본 뒤 선행 선입형 전력이었기 때문에 앞선 공략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4번 투게더허그에 대한 평가 부탁드립니다. 네 투게더허그 같은 경우도 언급을 잘 해주셨는데 3등급에서 지금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4등급 강급된 직전 경주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말씀해 주셨듯이 이 말이 초반 스피드가 떨어지는 말이 아니고 앞선에서 전개로 좋은 모습을 보여준 적도 있습니다. 12월 같은 경우는 12월 경주 같은 경우는 정말 부민호 기수가 정말 의도적으로 아예 초반부터 당겨잡으면서 그냥 추입을 시도하는 모습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의 모습 4번 투게더허그가 갑자기 이번 경주에서 그동안의 어떤 교정된 주행 습성을 버리고 갑자기 선행을 나설 거라고 기대하는 그 확률에 있어서 조금 확률이 떨어지지 않나라고 판단했습니다. 4번 투게더허그도 선에 나선다면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은 동의하는데 그게 이번 경주가 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가능성을 저는 낚여보고 있습니다. 네 4번 투게더허그에 대해서는 두 위험 간 이견이 있었습니다. 자 1700m 레이스고 최근에 뚜렷하게 아주 상승세 보이는 시네마필 7번 리틀 보이 플래시가 아무래도 눈에 띄는 구도입니다. 과거 다수 매체 기대내 확병이 교정이 되면서 주행의 안정화도 보여줬고 이번에 비록 1700m 첫 도전에 나서지만 충분히 극복해 내리라고 봅니다. 앞선을 누가 장악할까에 대해서도 5번 이글스 그리프터가 작년 5월 달에 선행 강공작전으로 1700m를 입성을 했던 전력이죠. 골편제거 수술 이후에 최근에 좀 아쉬웠지만 이 편성에서는 그렇죠 선행을 나설 공산이 커 보입니다. 5번 이글스 그리프터에다가 9번 에버드 챔프 스폿 타이밍만이 관건되는 8번 미스터 터너까지 이렇게 4두의 마필 도전 가능한 전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 이경주는요. 스폿 타이밍만이 관건이 되겠습니다만 뒷심이 상당히 좋죠. 정상주기 8번 미스터 터너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까지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김지용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서울 4경주고요. 경주 거리 1300m 국산 5등급 8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단거리 1300m 레이스고요. 승급전 나서는 상승세의 마필 충분히 관심을 받을 만한 편성으로 봅니다. 현 등급에서도 다소 강기 편성 구도 속에 아쉬웠지만 이번에 전력 변화를 보일 수 있는 충분한 가치가 있는 말이 있습니다. 단순한 편성이기 때문에 최근에 좀 어렸던 전개 페이스보다는 좀 쉽게 전개 운영이 가능한 마필들도 눈에 띄는데요. 그 부분 모두 종합해서 지금부터 김지용 의원의 자산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이기고 가야죠. 오늘 김지용의 방송 추천 경주 서울 4경주입니다. 붙어서 꼭 이기고 가겠습니다. 이번 경제에서 주목을 해봤었던 부분은요. 이 말들을 소거법으로다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우선적으로 5번 슬링스톤이 가장 눈에 들어옵니다. 직전 경주 드디어 결정력을 회복해가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동안 따라가면서 이렇다 할 결정력을 보여주지 못한 채 계속 4위 순위권에 머물러섰던 전력이 직전에 선행을 시도한 이후에 낙승을 거두는 모습은 상당히 인상 깊었기 때문인데요. 이후에 발병한 후두염.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사람들도 고전을 하지만 말들도 감기병력, 호흡기 질환 굉장히 많습니다. 이 말 역시 후두염 때문에 고전을 했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전을 강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는데 그 부분 때문에 소거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말을 대항할 수 있는 말은 과연 무엇인가. 앞말 안전 경주에 있었지만 우승을 차지하고 내려왔었던 4번 모두들임 그리고 3번 급행마 같은 경우 직전 경주에 앞선을 공략해봤습니다만 무너졌죠. 2번 AA 역시 암만한 전 경주였고요. 그 외의 말들은 기복을 보이고 있는 전력들. 5번 슬링스톤이 다시 한번 선행 찬스를 맞이한 만큼 승급전에서도 아낄 이유 없는 강공. 기대해볼 수 있다는 점 먼저 강조 드려보겠습니다. 함께 짝을 이룰 수 있는 말 직전 경주의 선두권이 시도했었죠. 3번 급행마. 무리했습니다. 상대가 너무 셌던 거죠. 개나라송이라는 말이 그렇게까지 발군의 스피드를 자랑할 줄은 아마 급행마 입장에서도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들이대 봤습니다만 외곽 게이트의 불리함을 끝내 극복하지 못하는 채 그대로 무너졌어요. 하지만 이번엔 다시 한번 1300m 단출한 편성을 만나고 인코스를 진입을 했습니다. 선행이 아니어도 된다는 강점. 이번 경주에서만큼은 분명히 살려볼 수 있을 전력으로 말씀드려보겠고요. 6번 라운드올풍은 참 기복이 심하네요. 기대를 했던 만큼보다는 항상 2%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좀 아쉽습니다만 이번 경주 다시 한번 외곽에서 감고 올라설 수 있는 전력상의 우위 기대해볼 수 있겠고 4번 모두드림은 기습 선행에 대한 대안으로서 추천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네 김정은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 좋은 결과 기원합니다. 언급해주신 말들 특히 5번 슬링스톤에 대한 믿음 저 역시 동의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직전 경주에서 김정은 의원께서 언급을 해주신 말을 이번 경우도 추천해주실 줄 알았는데 언급이 없으셔서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1번 자진몰입니다. 사실 직전 경주 당시에 그동안 보여줬던 최근의 모습이 너무 형편이 없었기 때문에 직전 경주도 좀 의아한 추천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경주 내용이 괜찮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직전 경주 같은 경우에는 전개까지 꼬여버리면서 완전히 무너졌어야 되는데도 끝까지 근성 있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번 경주 1번 게이트로 내려왔는데 초반 스피드 나쁜 말 아닙니다. 앞선에 선행마들 한두 마리 보내놓고 인코스에서 따라가는 전개 사실 인코스에서 따라가는 전개로 그동안 따라가는 적응력 충분히 보여준 모습 많았습니다. 이번 경주도 충분히 1번 게이트라면 가능하다고 보는데 전개의 이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직전 경주에 비해서 유리해진 것 같은데 그 부분 한번 질문 드려보십니다. 네 직전에 잘 뛰었죠. 엉뚱한 말을 추천드렸던 것은 분명히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전에 전개가 꼬였던 점은 저 역시도 굉장히 아쉽습니다. 하지만 이 말이 1번 게이트가 그렇게 유리한 말은 분명히 아니에요. 선두권에 나섰을 때 선의권에서 침착하게 응수해줄 수 있다는 그 강점을 이번 경주의 이 빠른 흐름에서 얼마만큼 살려내느냐가 이제 포인트가 될 전망인데 이 부분은 2주 만에 빠른 출전을 감행할 만큼 마방에서 아쉬움이 있었다는 부분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당일 상태를 꼭 체킹해서 당일 꼭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설명 잘 들었고 단체량 구도인 것도 그렇지만 설명 안 해서 끝나야 된다는 것을 저도 믿고 있습니다. 슬링스턴도 그렇고 나머지 마필도 그렇고요. 자진모리는 동의해요. 어차피 자진모리가 강급되기 이전부터도 잘 설명해 주신 부분이 모래 잘 못 맞았던 마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자체에서도 저에게도 동의하고 싶습니다. 저는 자진모리와 더불어서 여기서도 보편권으로 분리될 수 있는 마필까지 한번 체킹하고 넘어가고 싶어요. 이번 AA입니다. 1700 거리 계속 꾸준하게 경험하면서 스피드 보이더니 직전 1300에서 물론 암말 한정 경주이긴 했지만 많이 뛰었다고 평가를 합니다. 흐름 자체를 잘 따라갔고 막판까지도 크게 무뎌지지 않으면서 기존 대비 좀 빠릿한 모습으로 거리정을 맞췄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서 이번 경주도 단순한 구도라면 AA의 회복사 가치도 논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조신들의 예측이 있는데 이번 AA에 대한 평가 부탁드리겠습니다. AA는 직전 경주에도 가능성을 보일 수 있을 전력으로 말씀을 드렸었어요. 당일 속보를 통해서 저는 설명을 드렸던 말이에요. 위치 선정이죠. 이 말은 딱 직전처럼 그 위치면 돼요. 선행마 바로 외곽자리. 오래 안 맞는 자리. 사실 1300m에서도 그렇게 능력치를 보여줄 수 있을 정도로 성장했다는 부분에 일단 박수를 쳐주고 싶은데 이번 경주는 직전보다 앞선을 공약할 수 있는 말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안타까운 대목이에요. 직전 경주만 해도 선행에서 선입으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말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어쨌거나 선행 강공을 나서는 게 유리할 5번 슬링스톤과 슬링스톤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했던 4번 모두들임에 3번 급행마와 1번 자진무리까지도 선유권에 붙는다면 상당히 자리잡기가 애매해집니다. 더블에이는 다음 편성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마리 편성 구도 속에 아무래도 선두권에서 결론이 날 레이스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순발력과 결정력이 완전히 완벽하게 보강된 5번 슬링스톤이 이 편성에서도 선두권에서 유리한 전개 운영이 가능해 보이고요. 승급전에서도 상승세 이어나갈 마필 5번 이 슬링스톤을 중심으로 도전권들을 도전권들을 언급하는 것이 맞는 구도이다 싶습니다. 4번 모두림, 6번 라운돌풍, 3번 급행마 등등 8마리 편성에 거의 저희가 6마리 마필 소개해드렸는데요. 더 이상 복병전력으로 끌어낼 말이 없네요.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사경주는 결정력이 보강돼 있고요. 이번에도 선두권에서 가장 유리하게 전개 운영이 가능한 5번 슬링스톤을 중심으로 공략해드린다고 합니다. 도전권, 어느 정도 압축이 필요한 편성 구도 속에 정확하게 이 편성에서 전개 이점과 또한 전개 이점을 살려볼 수가 있겠고 컨디션의 상승세를 이어나갈 수 있는 마필로 엄선해서 추천드린다고 합니다. 일요일 전반장 승리를 안겨드릴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사경주 당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능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화면에서 지난 1일 적중내역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방송 추천 경주는 서울 5경주입니다. 경주거리 2300m 국산 5등급 9뒤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5등급 무대에서 다소 실전 기복을 보이는 마필들이 대거 출전했고요. 달리 말하면 최근에 편성 구도가 좀 강했기 때문에 아쉬움을 남겼던 말들이 이번에 서로 간에 해볼 만한 편성 구도를 만났고요. 그중에서 눈에 확 띄는 마필의 실전 변화기 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바로 외곽의 8번 레이먼드입니다. 작년 10월에 대선 경주, 가천시장비에 대해 출전했던 말이고요. 이미 9월 달에 8월 달 대비 후 또 연투를 해왔단 말이죠. 특별 경주도 입상을 했고. 직전 경주는 1700m 도전. 다소 외곽 불리한 조건에서 중위 외곽 돌고 뒤직선에서 빠르게 격차를 좁히려 일명 무빙 전기를 펼쳤는데 그 부분에서 그 시점의 타이밍에서 다소 힘소진이 많았던 듯 코너 4개짜리에서는 막판에 무너진 아쉬움이 있었죠. 이번에 거리 내려 1300m에 출전을 하고 있고요. 주행 중 고개가 높은 단점이 계속해서 노출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양털코글레 승인장구를 착용하고 출전을 합니다. 아무래도 양털코글레 승인장구 착용으로 주행 중 고개가 좀 낮아지는 효과를 충분히 극대화할 수 있기에 적정 거리 실전에 8번 레이먼드, 편성도 잘 만난 중심권의 마필 강조를 드립니다. 안쪽의 1번 금화 제니스가 작년 12월 23일 날 1300m 6등급 굿바이 무대에서 당시 우승을 했던 전력인데 직전 경주는 2월 3일 날 새벽부터 비가 상당히 많이 내렸고 당일 주로는 흙탄물이 첨벙첨벙할 정도로 상당히 가벼웠던 주로 구도 속에 1700m 당시 동작과 비평, 앞선에서 결판난 게임에서 어쩔 수가 없었죠. 하지만 이번에 승급 이후의 두 번째 경주, 1번 게이트 거리 내린 1300m입니다. 흐름빠른 레이스의 선두 가당 스피드도 충분히 갖춘 말이고 내선인 코스 최적 전개까지 보장된 1번 금화 제니스를 도전 1순위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여기에 5번 헤들매가 과거에 기대된 악벽도 있었고 하지만 작년 10월 7일 날 경합 피해 선입전으로 동거리를 입상했던 전력입니다. 골연골증 등으로 공백이 있었고 복귀 후 아직은 제 컨디션 찾지 못한 듯 아쉬움이 있었습니다만 직전 경주는 1300m 출전에 특유의 선발력을 발휘하며 앞선을 장악했습니다만 압박받고 무너졌어요. 이번에 복귀 후 세 번째 경주인데 요편성에서는 강공선행 작전이 주요할 듯한 5번 헤들매가 되겠고요. 여기에 4번 메가시티가 1월 달에 늦발로 경주를 망쳤지만 직전 경주는 중위 외곽을 돌고도 중위권 선입전 펼치면서도 막판에 탄력적인 걸음의 여력을 남겼는데 이번에 5등급 무대 4.5km 감량 혜택까지 톡톡히 누려볼 막판 한 발 역습 가능한 4번 메가시티까지 복변 전력 언급드려봅니다. 결국 밀병철의 방송 추천 오경주는 적정거리 출전에 양털 코글레 생인 전기 착용하고 출전을 합니다. 8번 레이먼드를 중심으로 도전 세력 말씀드린 3두의 마필 중에서 이번 경주 의지 강하고 당일 컨디션 최강의 마필로 엄선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좋은 결과 나올 거라고 믿고 있고 설명도 명쾌하게 잘해주신 것 같네요. 레이먼드 12월 23일은 어쨌든 2세 루키 스티익스였고 직전 1,700 거리가 좀 아쉬웠다 할지라도 충분히 이 정도의 상대 틈이라면 저희도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마필들도 그렇고요. 저는 이번 경주 레이스름이 그렇게 빠르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5번만 해들려도 원래 전형적인 선행권의 마필은 분명히 아니고 같이 붙어있는 환상의 미실한 마필 자체가 거리에 대한 불안감을 매우 노출했기 때문에 레이스름 자체가 그렇게 빠르지 않을 거라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필의 전개는 여기서 좀 가치있게 평가된다는 판단인데요. 언급이 없으세요. 9번만 태풍 아이즈입니다. 외선에서 차분하게 흐름을 따라가면서 곱게 외곽 선입 이후 꾸준한 주폭을 보여주는 전력인데 최근 1,700 두 번의 경주는 아직까지는 조금 버거운 모습을 보여줬지만 1,400 거리 내려온 데다가 상대의 페이스나 흐름도 강하지 않다라고 느껴져요. 김효정 기수와는 호흡이 잘 맞는 마필이기 때문에 전개의 이점을 살려나갈 수 있는 이번 경주만큼은 좀 더 의지를 볼 수 있다는 판단인데 궁금한 태풍 아이즈에 대한 평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급 이후에 계속해서 착순권 엄절이만 맴돌고 있는 좀 아쉬움을 남기고 있죠. 분명 1,300 거리는 적정 거리임에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되겠습니다만 이번엔 6주 만에 출전 훈련 패턴이 강하지가 않은 훈련 패턴 속에 컨디션은 입상실 컨디션까지는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기본기는 충분히 단거리에서 보여줬기 때문에 당일 컨디션 체크는 필요합니다만 지금 시점에서는 9번 태풍 아이즈보다 좀 더 좋은 능력을 보일 수 있는 마필들이 좀 더 윗순위에 거론되었기 때문에 5번 태풍 아이즈는 아래순위 한 4두 소개해드린 마필 외에 다섯 번째 정도 마필로 선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민병철 위원회 방송 추천 응원을 해드리고 싶은데 저하고 생각 차이가 좀 많은 것 같아서 1번 금아제니스의 선전을 기대해보겠습니다. 이게 왜냐면요. 분명한 설명이 필요해요. 8번 레이먼드 직전 경주 폐인 1,300m에서 왜 3위밖에 못했는지에 대한 이유 5번 헤들매 이번 직전 경주에도 선행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너진 이유 이 폐인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 먼저 부탁드릴게요. 8번하고 5번 폐인이 뭐라고 생각하셨는지요. 8번 레이먼드는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뒤직선에서 선두권과의 격차를 좁히는 과정에서 다소 무리한 전개 운영이 폐인으로 작용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코너 4개짜리에서 뒤직선에서 일명 무빙 선입작전을 펼치는데 아무래도 그 타이밍에 침소진이 많았기 때문에 마지막 한 발 뽑아내는 걸음에서 좀 처지지 않는가 그래서 경주 거리를 내렸고 또한 고개를 낮추는 효과에 양털코글러의 승인장구 착용은 이번에 분명 장점으로 작용할 뜻하고요. 5번 헤들매는 초반에 선행을 받았습니다만 다소 압박을 받았고 전방 200m에서 결승으로 200m에서 하염없이 무너졌습니다만 이번 경주는 어찌 됐든 빠르게 선두 장악에 나설 수 있는 구도 속에 보증까지 좀 내려받은 상황에서는 앞선 페이스에서 앞선에서는 충분히 버텨낼 수 있다고 평가합니다. 1번 금화제니스까지 좀 말씀드려보면요. 직전 1코너에서 고개 들고 제어 과정에서 주행 분량키를 노출했죠. 그 부분이 오개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을 떨쳐내면 1번 금화제니스 충분히 역연편성에서 도전 가능한 전력으로 재차 강조드려봅니다. 제가 이걸 왜 질문을 드렸냐면요. 선행에 대한 대안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겁니다. 레이먼드 같은 경우에도 11월 달 경주에서도 그 약편성 속에서도 3위를 차지했던 전력이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든다는 부분이죠. 선행에 대한 2번 풀문스카여 여쭤볼게요. 직전 경주 폐임 분명하죠. 선행 실패입니다. 모래 맞고 하염없이 쳐졌어요. 2번 게이트입니다. 선행 대안 헤들맨은 선행 나서도 무너졌던 말이고요. 이번에 선행을 2번 풀문스카이가 나선다면 버티기 충분하다고 보는데 2번 풀문스카에 대한 평가 부탁드릴게요. 그렇죠. 경주 여건이 상당히 좋아진 부분은 맞습니다. 직전에 외곽 게이트 배정 선행 나서지 못하고 외선 등수 좀 아쉬웠지만 분명 안쪽 게이트 들어온 부분은 호기로 작용할 듯 합니다. 저는 약간 시가를 달리해서 무리해서 선행을 받는 것보다는요. 타마필 5번 헤들맨에 타마필을 보내놓고 인코스에 희망배 잘 된 레이스를 펼쳐준다면 2번 풀문스카에게도 입상 찬스는 돌아가지 않을까. 약간 전개의 양상을 약간 달리게 보았을 때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위원님들의 좋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경주는 료병철 MC께서 언급해 주신 말들의 선정 가능성 높다라고 저 역시 동의하는 가운데 사실 이 말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말들 중에 딱히 북병이 빈틈을 노릴 말은 저도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MC께서도 1번 금화제니스의 직전 경주에 좀 아쉬웠던 부분을 언급해 주시고 높이 평가하고 계시니까 이번 경주에서 1번 금화제니스 같은 경우는 12월 23일도 그랬지만 1번 게이트에서 선행마 뒤에서 따라가는 전기를 했을 때 굉장히 좋은 경주력을 보여줬고 2번 경주도 이변이 없는 한 그런 전기가 가능한 상황이고 8번 레이먼드 같은 경우는 직전 경주 그렇게 심한 외곽 전기를 하고도 4차까지 끝까지 근성을 발휘한 부분은 높이 평가하지만 이번에도 또 한 번 또 11월 17일도 결국엔 외곽 전개 때문에 무너진 말인데 직전에도 외곽 전개 이번에도 전개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1번 금화제니스의 전개의 유리함을 조금 더 중심으로서 혹시 변경할 생각은 없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없고요. 8번 레이먼드가 하나의 단점으로 부각이 되었던 고개가 높은 부분을 주행 중 고개 높은 부분을 그래도 양털 코글레 승인 자극 착용으로 주행 시 고개를 낮춰주는 효과를 이번에 처방을 내렸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8번 레이먼드가 이 편성에서는 가장 능력을 가장 많이 가장 우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경주 적정 거리 출전에 8번 레이먼드를 이 중심마로 강주를 다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민병철의 방송 추천 서울 오경주는요. 거리 내렸고 주행 중 고개가 낮춰지는 효과를 이번에 충분히 발현할 겁니다. 8번 레이먼드를 중심으로 도전권들 당일 정확히 목석을 가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동일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서울 육경주고요. 경주 거리 1700m 국산 4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역시 능력 상승세가 돋보이는 신의 마필들이 대거 출전했고요. 이미 1700m 검증받은 전력도 있죠. 또한 단거리 연전 연투 이후 늘어난 거리 출전하는 마필에게는 어떠한 전개 양성과 결과가 나타날지 사뭇 흥미진진한 레이스가 될 텐데요. 자 그런 모든 부분 종합해서 백동일 의원의 자세한 해설로 준비했습니다. 네 일경주 제가 준비한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1700m 현등급 기복 마필들 그리고 승급하는 마필들의 양강 구도죠. 어떤 마필의 비중을 좀 더 높게 두느냐가 가장 중요한 경주인데 저는 승급하는 마필들에게 높은 점수를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조건 자체에서 아직은 한계 없는 마필 그 마필을 중심으로 최선의 압축을 가져가야 한다는 판단인데요. 제가 먼저 강조드릴 마필은 외곽에 있는 12번 엄마 개나리 송이라는 전력입니다. 중심사부터 주폭에 대한 가능성을 보였었고 데뷔전도 상당히 여력감이 좋은 스피드를 보여주면서 선행이 아닌 3선 가벼운 전개를 우승을 거뒀고요. 직전의 경주 1300 늘어난 거리도 역시 극복을 합니다. 저는 이 마필을 보면서 가장 놀라웠던 것은 데뷔전도 그랬고요. 직전의 경주도 그랬고요. 초반부터 추진을 안 해요. 마필이 알아서 뛵니다. 추진 없이 마필이 스스로 3선 나섰고 직전도 잉코스긴 했지만 스스로 선행을 갑니다. 그만큼 마필 스스로의 근성 자체가 상당히 높아 보이는 전력이에요. 고개가 데뷔전도 조금 높아 보였는데 직전은 낮아지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 1700 거리의 연속 승급이라는 부담은 있습니다. 하지만 직전 함께 뛰었던 베스트라인한 마필 역시 1700 첫 도전인 경주에서 우승을 거두면서 두 마필의 경쟁력 자체에서도 충분히 입증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서 아직은 한계 없는 12번마 개나리송은 여기까지는 좀 더 강조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후순이 도전권 10번마 비평 그리고 바깥쪽에 안쪽에 있는 4번마 베스트 빅토리 1번마 스마트 지프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비평이란 마필 자체는 직전에도 자신있게 말씀을 드렸었죠. 동작과 함께 삼착을 했었던 낭만 스타까지 자신있게 말씀드리면서 이 마필에 대한 설명을 드렸었는데 외선에서 동작을 압박할 수 있는 마필을 혼자 막아주는 운영에서도 그 주로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모습이었기 때문에 비평이란 마필이 아직까지 모래 반응이 그렇게 썩 좋지는 못합니다. 바깥쪽에서 차례를 상대를 보면서 운영하는 것이 더 좋은 모습이라서 걸음 좋은 10번마 비평의 선전은 여전히 가치있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4번 베스트 빅토리는 천출벽에서 무리한 선행 나섰다가 한번 실패를 맛보고 나서 제어성 선두권 전개를 펼치면서 연투를 가져왔었고 최근에 현등급에서 좀 부진하고 있지만 다시 한번 주포가 살려나가고 있습니다. 직전 경주도 외선에서 무리 없이 처진 전개를 펼치면서 직선 한 발에 대한 가능성을 타진해봤는데 잘 나가요. 이번 경주도 최적 선입작전 통할 수 있는 구도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복병권의 세력에서는 전기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1번마 스마트 지프가 가장 저렴 개인적으로 무서워요. 얇은 마체의 앞말이기 때문에 전기의 영향을 상당히 받습니다. 하지만 선행을 시원하게 나섰을 때의 모습은 항시 여유가 많죠. 4개월 만에 출전이지만 상태는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었고 직전 경주의 부진은 초반에 가볍게 2선에 가담하다가 1코너에서 마피를 제어하는 과정에서 마피를 심각하게 외측으로 기대는 그 모습들 때문에 아예 졸전이었던 것이 아예 걸음이 없었던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인코스 2점이라면 기습까지 노려볼 수 있는 1번마 스마트 지프는 당일 상태 체크 반드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구도에서는 분명한 모습으로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12번 개나리송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당일 최선 압축 약속들 오늘의 경주입니다. 백동위원회 방송 추천 경주 응원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12번 개나리송과 10번 비평, 4번 베스트 빅토리까지 이견 없는 상황이 되겠고요. 분명히 이 안에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어서 백동위원회의 현명한 추천에 저 역시 한 표를 던져보겠습니다. 이제 관건은 1번 스마트 지프일 것 같아요. 개나리송에 그대로 선행을 나서버리면 스마트 지프는 설 자리가 없거든요. 선두권, 선입권에서의 전개 이점을 가져간다면 오히려 5번 두 손왕자는 어떨까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직전 경주는 좀 의외의 졸전이어서 좀 안타까웠는데 사실 1월달 경주 임기영 기사 호흡을 맞았을 때 그 경주는 정말 거의 다 와서 잡힌 걸음이었거든요. 그 부분이 굉장히 아쉬웠기 때문에 아예 거리를 늘렸다라는 판단인데 5번 두 손왕자에 대한 평가 부탁드릴게요. 처음에는 두 손왕자도 전개를 판단했을 때는 나쁘진 않아서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제가 소개 드린 바퀴들이 전개에서 우위를 가져간다라고 평가를 했어요. 두 손왕자가 물론 1700의 경험은, 거리 경험은 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질 못한 모습이었고 어찌됐든 두 손왕자가 최근에 선전하는 모습을 판단했을 때는 좀 모래를 덜 막고 뗐을 때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번 조건은 상당히 좀 좋지 못하다고 평가를 합니다. 안쪽에 있는 스마트 지프도, 주먹도끼도, 베스트 비테로도 선두권에서 가세할 수 있는 전력인데다가 레이센에서 아파카나 마필드를 피해서 자리 잡기에는 좀 힘든 전개 편성을 만났다고 평가를 해서 여력감 자체에서 빠지고 있는 두 손왕자는 한 번쯤 지켜보는 마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백동원 의원의 방송추천 경주 좋은 결과 기원합니다. 언급해주신 말들 중에 역시나 12번 개나리송 잠재력이 매우 탁월한 말로 저 역시 판단하는 만큼 강하게 응원드리고 싶고 이 빈틈을 노려볼 복병 한 마리가 눈에 띕니다. 11번 기동대장이란 말입니다. 이미 5등급 1700m에서도 우승 경험이 있고 4등급 1700m에서도 입상 경험이 있는 이미 검증된 능력은 검증된 말인데 한동안 컨디션 저조한 모습에서 지금 굉장히 훈련 상태 회복세 완연한 말입니다. 직장 경주 같은 경우도 이미 컨디션이 꽤 올라온 상태에서 출전했던 경주에서 선입권이 워낙 두텁다 보니까 정말 너무 극심한 외곽 전개를 정말 좀 어떻게 보면 무모할 정도로 그렇게 밀어붙였는데 결국 막판에 묻어지긴 했지만 그 전개를 감안하면 확실히 컨디션 회복세가 눈에 띄었다라는 판단입니다. 이번 경주 다시 한번 선입권 전개 더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다라는 판단인데 복병 같이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렇죠. 11번 기동대장은 신출백에서 꾸준한 모습을 보여준 것이 맞습니다. 이번 편성 자체가 승급한 마필들의 선전을 기원한 것도 재밌지만 정말 재밌는 것은 박랑선 마저도 두 마리가 나왔고 지원철 마저도 두 마리가 나왔고 민영근 마저도 두 마리가 나왔고 그런데 다 마필 자체가 한 마리씩 다 되는 마필들이에요. 거기서 상대를 잘 골라야 된다는 그 부분도 상대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동대장 같은 경우에는 박랑선 마주가 안쪽에 3번 더지전과 함께 출전을 하고 있는데 두 마리 마필을 비교해봤을 때는 저희도 이 마필에 좀 눈길이 가요. 더군다나 직접 최근에 전기를 못 풀어서 운영을 못했던 것뿐 1700에서의 경쟁력은 꾸준히 보여줬던 것을 저 역시 또 인정하고 싶은 모습이 있기 때문에 전기 자체가 좀 아쉽긴 하지만 당연히 상태만 괜찮다라면 11번 기동대장은 이번 편성에서 결코 무시는 할 수 없는 전력이다. 동의하고 싶습니다. 네, 1700m 레이스 일단은 동거리 첫 도전에 나서는 12번 개나리스옹은 선두권에서 유리한 전개 응수가 가능하겠는데 이 코너 4개짜리 첫 도전에서 얼마만큼 전개를 수월하게 또한 코너링의 밀숙함 없이 펼쳐내는가가 관건이 되겠죠. 검증된 10번 비평은 당연히 승급전에서도 상승세 이어나갈 듯합니다. 여기에 그래도 잘 뛰었던 말인데 최근 너무나 부진합니다. 2번 주목도끼입니다. 선행으로도 레이스 펼치며 작년 10월에 1300m 우승을 차지했던 전력인데 이후 경주 또한 11월 경주 이후에 공백이 있었고 이번에 정상주기 오랜만에 돌아왔는데 훈련 강도도 상당히 높였고요. 게이티드 안쪽에다가 부담 중량이 수습기수 기용 등으로 4km나 감량 혜택이 있습니다. 2번 주목도끼가 편하게 앞선을 지배한다는 부분보다는 그래도 감량 혜택에다가 주기 정상으로 돌아왔고 그래도 과거 보여준 능력 감안했을 때 이번에 변화가 가치가 있는 복병 가치가 있는 변화 기대치가 있는 말이 아닌가 싶은데 백동일 연휴 2번 주목도끼 폭병 가치 어떻게 평가하세요? 상당히 운영하기 좀 까다로운 마필이에요. 주목도끼란 마필 자체가. 모래에 맞는 것도 별로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최근에 10월 13일 때 우승 때문에 레이팅에 딱 걸린 상황에서 지금 계속 부정을 받다 보니까 김덕현 기수로 안전까지 교체하면서 그 부분을 노리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정말 까다롭게 기수가 잘 조절을 해줘도 입상하기 힘든 임하필이 김덕현 기수를 지금은 강하게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아직까지 운영의 미숙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 단순히 감량을 내려받았다고 할지라도 편성 조건에서 전기를 끌어낼 수는 없다라고 평가를 해서 저는 이번 경주는 가치가 떨어진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백동일 의원의 방송 추천 서울 6경주는요 늘어난 거리도 넋끈히 극복해낼 신의 능력 상승세 마필이죠. 12번 개나리송을 중심으로 공략해드린다고 합니다. 도전권들 이번에 1,700m 적정 거리 출전에 경주 여권 유리하고 또한 상태감 우수한 삼박자가 고로 맞는 마필로 엄선해서 추천드린다고 합니다. 환수 최강의 모습으로 찾아뵐 백동일 의원의 방송 추천 서울 6경주 당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4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 거리 2,800m 국산 3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시입니다. 부산 4경주는 제가 상세하게 해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현등급 무대에서 장거리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꾸준한 전력의 소유자 승급전 나선은 상승세 마필 간의 격돌 구도인데요. 빈탱파고들 최근에 좀 아쉬운 전력의 마필에게도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군계 1학의 마필은 그렇죠. 10번 미스터 스켓입니다. 과거 작년 12월에는 기대면서도 동거리를 입상할 정도로 막강한 근성을 보였고요. 최근에 계속해서 1,800m 연전 연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창이창 좀 아쉬웠어요. 이번에는 우승까지 할 수 있는 편성을 만났다고 봅니다. 직전 편성은 뉴 레전드라는 강자가 우뚝 서 있었던 경주에서 이창이었죠. 최근 리처드 기수와의 두 번의 호흡에서 아주 좋은 찰떡궁합 면모를 보이고 있고요. 앞선의 흐름에 빠르건 앞선의 빠른 말을 보내놓고 항상 내치기 위해서 정말 기가 막히게 전기 운영을 잘하는 기수예요. 리처드 기수와의 조언 호흡 속에 10번 미스터 스켓. 다시금 연투 기계치가 높은 말로 강조를 드립니다. 도전권들 3번 아드레즌즈입니다. 직전의 뉴 레전드 미스터 스켓 편성에서 삼착을 했던 말이죠. 앞말이고 별정 비용 조건에 감량 혜택을 누릴 수가 있는데 직전 경주는 인코스 후미에서 차분하게 전기 펼치다가 4코너부터 점차 점차 선두권과의 격차를 좁혀나가며 타이밍을 잡더니 마지막에 올려붙이는 끝걸음의 여력이 상당히 좋았죠. 어느 시점에 스포 타이밍을 잡느냐 관건이 되겠습니다만 이 편성에서는 종반 그래도 검증된 날카로운 끝걸음을 갖추고 있기에 3번 아드레즌즈의 이번에 한 박자 빠른 스포트를 기대해 봅니다. 여기 5번 철비가 과거 선행선입, 선행일변도에서 벗어나 최근에는 장거리의 맞춤형 질주성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직전 경주, 마법의 질주, 미스터 스켓 편성에서 5번 철비는 그 당시에는 앞선에 나서지 않고요. 잡고 후미에서 정말 힘한 배를 잘했고 내선 최적 전개 펼치며 그야말로 적절한 타이밍에 치고 나오면서 추입으로 장거리 가능성을 엿보였던 말입니다. 역시 5번 철비, 이번에 적정 거리 출전에 이제는 본인에게 본인의 능력을 장거리에서 잘 뽑아낼 수 있는 질주성까지 장착한 가운데 5번 철비의 선정 기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고요. 여기 9번 글리터가 작년 7월에는 전구간 기대는 합격까지 노출했던 말인데 꾸준하게 주행 안정화가 이루어졌고 최근에 두 차례 1600m 레이스에서 선두의 각 적극적인 전기를 펼치며 막판에는 여유 있는 걸음으로 연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승급전에 늘어난 1800m 거리에서도 선두권의 자유전기 이점을 살려볼 9번 글리터까지 추천드립니다. 결국 부산 사경주는요. 편성상 한 수 위의 전력으로 보입니다. 10번 미스터 스켓을 중심으로 말씀드린 삼두 도전 세력 정리해드립니다. 명쾌한 설명 잘 들었고 좋은 결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함께 생각하는 시각은 비슷하긴 하지만 다른 부분들도 있어서 질문은 좀 드려봐야 될 것 같네요. 10번만 미스터 스켓은 여전히 보여줄 거리는 남아있다고 저 역시도 평가를 합니다. 직전의 경주도 이탈은 가볍게 그리고 차분하게 틈을 보이자마자 내 측을 타고들면서 직선 구간에서는 아예 코너 나오자마자 선두까지 나서버렸었죠. 정말 많이 뛰었어요. 유래전선 상대 저 정도면. 더군다나 미스터 스켓은 모래 맞으면 진짜 못 뛰는 마필인데 중거리 자체에서는 모래에 좀 덜 맞는 그런 운영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잘 풀어내고 있어서 저 역시도 높게 평가합니다. 글리터도 마찬가지고요. 모래 앞 피한 전개라면 승급전 문제없다 평가를 하고 저는 1번만 킹장이라는 마필이 인코스 2점이면 선행 강국이 가능해서 이번 레이스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는 구도로 판단을 합니다. 근데 의외예요. 의외로 이 마필을 아예 배제를 하셨어요. 아까 분석을 하시면서도 찬란한 미소하고 글리터 둠 마필을 비교 막 활슴하시면서 서로 대여를 나눴던 기억이 있는데 찬란한 미소 잘 뛰우고 있잖아요. 12월 16일 때는 뉴 레전드를 상대로 무리한 산을 가서 무너진 것일 뿐 직전의 경주 따라가는 전개 모래 맞고도 잘 뛰었고 이번 경주 내측에서 선행이든 선입이든 전개나 부담까지도 크지 않은 이번 경주에서는 찬란한 미소는 무시할 수 없다 평가를 될 텐데 4번 찬란한 미소 배제하신 이유 상당히 궁금합니다. 많은 고민을 했던 말이 4번 찬란한 미소입니다. 액면 전력으로는 쉽사리 이 말을 여기서 삭제 처리할 수는 없는 말입니다. 좋은 능력을 보이고 있죠. 작년 12월 16일 날 말씀하신 대로 뉴 레전드 편성의 1800m 거리에 다리 들고 출발해서 무리한 선행 조건에서 완전히 걸음이 퍼지는 걸음이 안 나오는 그 아쉬움을 선보였었는데 작년 1600 거리는 4등급 굿바이 무대에서 우승을 했고요. 이런 부분으로 말씀드려볼게요. 4번 찬란한 미소보다는 동거리 코너 4개짜리 장거리에서 충분한 검증을 받았고 경주 여권의 좋은 말들이 상당수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4번 찬란한 미소는 승급전에 다소 상대가 강해진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이 승급전 무대에서는 이 1800m 거리 한 번쯤 검증이 필요한 전력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두 의원님들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 역시 10번 미스터 스캣이 최근 보여주고 있는 연투가 안타까운 부분은 있어요. 뉴 레전드하고 사마신 밖에 차이가 안 났다라는 것 반면 마법의 질주하고도 사마신이 났거든요. 그 부분은 좀 안타까운 대목이지만 희망적인 것은 자기 걸음을 꾸준하게 뛰고 있다는 것 그 부분은 안정적인 전력으로 평가를 해볼 만한 부분입니다. 9번 글리터를 추천을 하고 계시니까 민병철 위원이 아마 4번 찬란한 미소가 오히려 글리터를 이겼었거든요. 거리 경험 없는 건 똑같고 승급전인 건 똑같은데 글쎄요. 저는 백동일 위원의 찬란한 미소에 대한 평가가 좀 더 객관적이지 않나라는 판단이 들고요. 백동일 위원하고 같이 괴를 같이 하고 있어요. 아까 질문 못하신 부분 제가 질문 드릴게요. 1번 킹짱입니다. 단독 선행 찬스예요. 이 말은요. 직전 11번 그 전에 12번 아니면 부담 중향이 높거나 굉장히 안타까운 전력이 많았었던 하지만 이번에는 모처럼 본인이 선행까지 시도해 볼 수 있는 편성 만났습니다. 뭐 버티고 버텨준다면 1800m 입상 경험이 있는 말이라서 충분히 모래만 안 맞는 전개 가능해 보이는데 1번 킹짱은 왜 추천 안 해주셨을까요? 네. 최근에 이제 졸전을 거듭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1번 킹짱 참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워하고 있는 마필인데요. 이 편성에서 딱 누가 선행일까를 봤을 때 맞아요. 4번 찬란한 미소와 1번 킹짱이 그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번 킹짱. 자, 직전에는 선행을 모색했습니다. 게이트 외곽 불리함으로 아예 나서지 못하고 무너지는 아쉬움이 있었고 저는 오히려 이제 4번 찬란한 미소와 가 이 편성에서는 좀 선행을 나설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했을 때 1번 킹짱은 오히려 내치에 갇힐 우려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또한 구졸령과 근육통 등으로 병력이 체크가 되는 부분이 심각한 병력은 아니겠습니다만 미세하게는 아마 이 컨디션이 100%라고는 단정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1번 킹짱은 향후에 좀 더 컨디션이 올라오고 좀 더 수월하게 선두권에서 레이스를 펼칠 수 있는 조건에서 노림수를 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위원님도 설명 잘 들었습니다. 뭐 비슷한 부분도 많은데 저는 중심마에 대한 우선순위가 좀 다른 그런 경주로 판단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5번 철비라는 말을 주목하고 있는데 초반 스피드도 갖춘 말인데 의도적으로 따라가는 중장거리형 적응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엑스플로잇 자마답게 역시나 늘어난 거리에서도 굉장히 물러서지 않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훈련 상태까지 올라온 만큼 최근 두 번 1800m 첫 도전에서 미스터스켓과 간발의 차이로 미스터스켓에게 패했지만 훈련 상태 굉장히 좋아진 만큼 이번 경주만큼은 미스터스켓이 이길 가능성 있는 말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4번 찬란한 미소는 백돌 의원과 의견을 함께하고 싶고 나머지 말들은 의견을 함께하는 만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4경주 장거리 1800m 레이스는요. 최근에 현등급에서도 장거리 연전 연투의 상승서를 이어가고 있는 10번 미스터스켓을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략까지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5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400m 경남 신문배 대상 경주 부산의 복단 3세마 챔피언을 결정하는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올 시즌 상간마 경주 다음 4월부터 진행이 되는데요. 전초전 형식이죠. 경남 신문배 대상 경주 부산의 대표마를 결정하게 되었는데 작년도 브리어즈컵 대상 경주 출전했던 말로 눈에 띄고 있고 최근에 상승서를 이어가고 있는 마필에게 너무 관심이 갑니다. 흐름은 매우 빠르게 진행되리라 보고 있고요. 그 부분 모두 종합해서 최성진 의원의 자세한 해설로 준비했습니다. 경남 신문배 대상 경주 부산 5경주 집중 분석 경주로 준비했습니다. 이번 경주는 굉장히 편성상 유리한 말이 출전하기 때문에 중심마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8번 마이트 파워입니다. 우선 선추입 자유로운 장점 이 부분이 가장 눈에 띄는 말입니다. 이번 경주 아직 어린 말들의 대상 경주다 보니까 대부분 말들이 앞선 전개 일변도의 그런 주행 습성을 아직까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12월 브리더스컵에서도 추입으로 이미 가능성을 확인해 준 말이고 최근에 보여주는 모습도 전혀 이상 없는 컨디션 최상의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는 만큼 이번 경주에서 직선에서 가장 좋은 모습 보여줄 말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안쪽에 있는 1번 딥마인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선에서 전개해야 되는 말인데 1번 게이트의 이점은 굉장히 크다고 판단이 됩니다. 스피드에 있어서 만큼은 이번 편성상 어떤 말한테도 뒤지지 않는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강공 선행 버티기 노력을 만하다고 판단하고 3번 가보데이도 비슷한 유형입니다. 편성상 역시나 딥마인드와 함께 스피드에 있어서 만큼은 자웅을 충분히 겨뤄볼 만하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앞전에서 버티기를 노릴 수 있는 유력한 말로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10번 영광의 파이트까지는 도전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브리더스컵에서는 아쉽게 좋은 성적을 거두지는 못했지만 그 당시 결승주로에서의 막판 디심은 굉장히 좋은 편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주 경합 가능성 높은 편성 만남만큼 성장생의 모습으로 이번만큼은 추입력 발휘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정리하면 스피드와 지구력을 겸비한 선추입 자유로운 8번 마이티 파워의 전개의 이점을 중심으로 나머지 말들을 도전 양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보는 시각 자체가 이렇게나 다를 수 있을까라는 판단이 드는 경주네요. 8번 마이티 파워만 의견이 일치하고 나머지는 다 생각이 다르네요. 마이티 파워는 저도 이제 앞말치고는 저렇게 근성이 좋나 싶을 정도로 어차피 레이스 자체가 앞선이 무조건 싸울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대상 경주이기 때문에. 또 선행권에서 이제 습성 자체를 변경해서 뛰어드는 마필드 사이에서는 차분하게 따라갈 수 있는 마이티 파워는 여기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평가를 했고요. 4번 파워터치 같은 경우에는 낙마 전도된 이후 직전에 경주 완연한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어서 지금까지 뛰는 걸로 판단했을 때는 모래만 맞지 않고 자리만 잡아준다라면 더 보여줄 걸음이 있다라고 저는 평가해서 말씀드려보고 싶고 바깥쪽에 있는 9번만 영광의 시키리란 마필 역시도 마이티 파워와 함께 역습을 갈 수 있는 선입권의 마필로 판단을 합니다. 뭐 이 마필 역시 이제 브리오스 컵 자체에서는 운영에 실패가 있었었죠. 외곽에서 나오는 과정에서 당시 대한마와 함께 출전을 했었던 루즈 이천이 외선에서 이 마필이 넘고 가는 것을 아예 막아버리면서 전개 자체도 미스가 있었기 때문에 충분한 쉬식 체험에서 마필 상태에 끌어올렸던 영광의 시키리스 역습까지는 가치 있게 평가해야 된다는 판단입니다. 이 마필은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7번 석세스 파티입니다. 데뷔전 자체에서도 발군의 순발력으로 낙승 자체의 스피드 자체의 여유감을 충분히 보였었고 직전의 경주도 사실 실격이 돼서 그렇지 우승이잖아요. 스피드 좋았고 중속 좋았고 다 좋았습니다. 다만 상대 마필을 실격시키면서 아쉬웠던 모습이었지 최선이 아니었던 말몰이 또 그랬었고요. 석세스 파티가 보여주는 주폭의 여유 같은 경우는 저는 아무리 봐도 이 마필은 선행뿐만 아니라 따라가는 정도도 문제없다고 평가를 합니다. 안쪽에는 딥마인드를 높게 평가하시는데 저는 앞말로서 상당히 압박을 받을 수 있는 일본 경제에서 불안한 요소로 판단하고 있어서 근성 좋고 주폭 좋은 7번 석세스 파티 이번 연휴 가능성을 높게 평가해야 된다는 판단인데 이 마필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7번 석세스 파티도 데뷔 전부터 굉장히 기대가 컸던 말입니다. 워낙 잘 뛰었던 말에 형제말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말의 가능성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아직 제대로 된 경제는 한 번밖에 뛰어보지 않았고 직전에는 또 사연이 있었던 말이기 때문에 다만 이 말이 보여준 지금까지의 모습으로 확실하게 이번 경제에서 무조건 된다고 판단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또 이 말이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이 어쨌든 앞선 전개이기 때문에 백동원 위원께서 언급하셨듯이 이 말이 따라가는 전개로도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는 부분은 동의하는데 지금의 모습으로 이 말이 선입 후에 뒤심을 발휘해서 올라올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말은 좀 유보를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어려운 경주였네요. 경렴 신문배 3세마들 선전을 기대를 해보겠는데 이렇게까지 생각의 차이가 많습니다. 전 심지어 마이티 파워도 동의를 못합니다. 7번 석세스 파티의 선행은 백동원 위원의 의견과 기회를 같이 하겠습니다. 석세스 스토리인데요. 형제마가. 무려 석세스 스토리입니다. 어느 편성에서도 선행을 나갈 수 있는 전력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직전 경주의 졸전은 상당히 아쉽습니다만 더 보여줄 걸음은 충분히 있고요. 전력 재정비를 하고 그때의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애쓴 성과, 기대해볼 수 있다는 것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7번 석세스 파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2순위로다가 밀어놓은 이유는 따라가도 되는 전력입니다. 4번 파워터치요. 이거 여태까지 게이트가 좋았고 상대마들 대비 순발력이 좋아서 선행을 나갔던 말이지 따라가지 못해서 모래를 못 맞아서 선행을 갔던 전력은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딥마인드 같은 경우는 선행을 나서야만 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전력임이 판가름이 났던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따라가도 되는 4번 파워터치가 이번 경주에서는 가장 적정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고요. 3번 가보데이도 여태까지 보여주고 있는 경주력은 정말 매력있는 걸음이었기 때문에 인정합니다. 저는 11번 굿댄스 한번 여쭤볼게요. 1600m 직전 경주에서는 좀 주춤했습니다. 저도 굉장히 아쉬움이 컸었던 전력이라서 이번에는 꼭 만회를 기대하고 있기도 하고 전력 보강을 위해서 따라가는 연습까지 충분히 하고 출전하고 있습니다. 11번 굿댄스의 경쟁력 어떻게 보십니까? 네 11번 굿댄서도 역시나 스피드가 좋은 선행형 말입니다. 결국 이번 편성은 처음에 서두에 언급을 드렸듯이 워낙 선행형 말들의 주행 숙성이 충돌이 굉장히 명확한 경주이기 때문에 그래서 8번 마이티 파워의 어떤 전개이점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고 11번 굿댄스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앞선 경험을 이겨내야 되는데 직전 경주 어쨌든 늘어난 거리였다고 해도 너무나 무기력한 모습으로 무너졌다는 부분 이번 편성이 오히려 일반 경주였던 직전 경주에 비해서 더욱 강해진 편성이라는 부분에 최외각 게이트까지 부중까지 감안하면 아직은 좀 검증이 필요한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상 경주가 늘 그렇잖아요. 지금 경남신문부에 출전하는 말들이 다른 일반 편성 출전하면 모두 그냥 압도적으로 부각받는 말이 되겠죠. 그런데 그 강한 전력의 마필들이 한데 모였기 때문에 펼쳐지는 전개 양상을 추리해내는 것도 상당히 어렵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선행 막 군들이 많습니다. 3번 가보데이, 7번 석세스 파티 이 편성에서는 7번 석세스 파티가 선행을 충분히 받아낼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직전에 타마피를 주행 중지시켜서 좀 실격 처분의 아쉬움 이번에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말로 보이고 1400m 출전입니다. 직전에 1600m 당시 출전을 했었죠. 전개의 점은 8번 마이티 파워가 충분히 가져갈 듯해요. 최단 거리도 초반 전개가 꼬이면서도 막판에 올려붙이는 추입으로도 입상을 할 정도로 상당히 근성이 막강한 말로 보입니다. 1600m 거리까지 입상 전력이 있는 상당히 중거리 스테미너까지 갖춘 8번 마이티 파워로 보고 있고요. 여기에 9번 영광의 시크릿이 있습니다. 작년도 브리더즈 전초전이었던 김해시 장배 대상 경주에서 당시 탑 오브 더 월드가 이끄는 하이페이스를 극복하고 그때 이착을 했어요. 이후에 브리어즈컵 11월에는 12월 2일 날 브리어즈컵 대상 경주는 외선 무리한 전개 운영 속에 무너졌지만 이후에 공백이 있었고 공백 기간 동안 사양 관리 잘 된 상황에서 이번에 출전하리라 봅니다. 임성철 기수가 계승을 하고 1400m 이미 브리어즈 경험도 있고요. 9번 영광의 시크릿이 충분히 도전이 가능해 보이는데 최성진 의원 9번 영광의 시크릿 어떻게 평가하세요? 9번 영광의 시크릿도 역시나 스피드에 강점이 있는 말입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결국엔 이번 경주는 앞선에서 어떤 말이 경합을 이겨내느냐가 관건이고 사실 9번 영광의 시크릿이 대상 경주에 출전했을 당시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말이 선행을 나가지 못했을 뿐 사실 선행형 속성을 가진 말입니다. 그래서 창고 직선에서 추입력을 마리하는 스타일의 말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9번 게이트에서 어느 정도 전개를 풀어낼 수 있을지 또 최근에 상승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안쪽에 스피드 좋은 선행형 말들을 따라가면서 넘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 주기도 좀 길어진 부분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9번 영광의 시크릿에 대한 확신, 믿음은 조금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부산 5경주, 경남 신문배 대상 경주는요 당일 주로 컨디션과 마피의 컨디션까지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만 8번 마이티 파워와 4번 파워터치 일단 2도의 마피를 강조를 드려보겠고요 저희가 말씀드린 복병 전략들 도전 복병 전략까지 당일 꼼꼼히 살펴 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구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400m 스포츠 서울배 대상 경주 과천의 3세마 최강자를 결정하는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부산 5경주, 경남 신문배 대상 경주에 이어서 바턴 터치 9경주는, 서울 9경주는 과천의 4천마을 3세 최강자를 결정하는 레이스입니다 올 시즌 상간마의 대표 주자가 될 과천의 대표마가 어떤 말이 될지 일단 최근에 보여준 능력 상태마 부려지 입상한 전력 눈에 띄는 구도이고요 부산 경남 신문배보다는 좀 더 입상 도전마들의 윤곽은 드러납니다 모두 종합해서 백동일 위원회 자세한 해설로 준비했습니다 네, 서울 대상 경주 스포츠 서울배는 제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전에 아쉬움, 그리고 최근에 성장세 이어나갈 마필들 사이에서 전력적 우위, 전개적 우위, 잠대력 우위를 표출할 수 있는 그 마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압축을 가져가는 구도입니다 바로 그 마필은 직전에 아픔을 벗어날 3번 대완마라는 마필이겠죠 2세 안말 시절부터 정말 안말이 맞아? 라는 편견을 가질 정도로 너무나도 열악감이 좋은 상대와 싸우는 모습에서 근성을 이겨내는 모습은 여유가 많았었죠 직전 경주는 승급전에다가 거리 도전이 있었는데 3등급에서 무서운 오빠들을 만나서 완벽하게 혼났어요 유일하게 안말로 출전을 해서 선행권을 나서는 안쪽에 마필에게 견제를 당하면서 만약에 안토니오 기수가 기승하지 않았다면 한국의 기수였다면 저렇게까지 견제를 당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도 많이 견제를 당했었죠 긴 구간 경합을 하다 보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었어요 이 코너 정도 나와서 대한마가 치고 나갈 수 있는 공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먼저 나왔어요 근데 안쪽에 있던 볼드샥이나 마필이 또 몹니다 또 몰아서 또 갖다 붙여요 그만큼 경합을 할 수밖에 없었던 대한마로서는 처음으로 이제 긴 거리를 경합하다 보니까 좀 실수가 있었지만 아쉬움이 있었지만 1400거리는 그런 실수 없을 거라 봅니다 대한마의 근성은 여기서 선행이든 선입이든 또 함께 출전하는 룰주 2000까지 마크를 해줄 수 있는 구도라서 높게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후차권 1번마 명품축제 6번마 원더풀플라이 그리고 7번 업라이트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선행권에선 대한마와 동주 출전하는 룰주 2000의 모든 마필을 정리해줄 거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선행마는 언급드리지 않을 거고요 따라갈 수 있는 1번 명품축제 고개가 높은 단점은 있지만 주폭 자체가 워낙 좋아서 이번 영주 후순위 마필로 적합해 보이고 6번마 원더풀플라이는 마필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이제 열찬과 활마겸 때문에 장기간의 휴양이 있었고 재검 당시에도 체중이 많이 불어있는 상황이어서 어떻게 될까 좀 고민이 되긴 하지만 그때 당시에 마필이 기대고 충돌에 상당히 좋지 못한 상황에 기승했던 문세영 기수가 낙말뻔했습니다 낙말뻔 했는데 처진 전기 이후에 마필을 보여주는 그 주폭 자체는 이상이 없어요 너무 좋았어요 물론 그 주폭에 바로 연결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만 생태가 이상하면 6번마 원더풀플라이는 이번 경기에서 가치있게 평가를 해야 된다는 판단이고요 역시 고개가 높아 고생을 했었던 7번마 업라이트 역시도 따라가는 취임량만큼은 역시 함께 취임의 타이밍을 잡아갈 수 있기 때문에 강조드리겠습니다 결국 직전의 경주 무서운 오빠들을 만나 혼났던 3번 대한마 이번 편성에서는 좀 더 강점을 가지고 전기적 우위 강력하게 말씀드리면서 정리들을 오늘의 경주입니다 네 백동위원회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친구들 만났으니까 더 보여줄 걸음 있을 겁니다 저도 3번 대한마가 직전 경주의 아쉬움을 서륙하리라고 보고요 오히려 직전 경주의 패배가 전력 재정비에는 훨씬 더 좋은 기회가 됐을 거라고 믿겠습니다 이 편성 재미있는 것이 1700m 도전했던 말들이 한두 마리가 아닌데 모두 다 무너졌고 대한마의 상대마로 그래서 적합한 것은 1번 명품 축제가 되겠죠 유일하게 1700m를 여유있게 우승 통과했습니다 그때 당시 선행전기였다는 부분이 오히려 의외였을 만큼 이 말에 추입력이 훨씬 더 매력이 있다는 부분 강조 드려보고 싶고요 7번 업라이트 역시 직전엔 천체뱀피터에서 무너지긴 했습니다만 꾸준하게 선추입 자유로운 전기 이점을 살려나가고 있는 전력이라서 가능성은 열어두겠습니다 선행말들을 3번 대한마와 4번 룰주의 이천으로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시기는 했습니다만 문세영인데요 8번 원더풀 트루스에 대한 설명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 이 원더풀 트루스라는 말 상당히 좋아하는 게 순발력이 정말 발군이에요 대한마보다 더 빠를 거다라고 장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8번 원더풀 트루스에 대한 기대치는 어떻게 보십니까? 음... 그렇지 않습니다 전 같은 앞말끼리의 대결에서 대한마가 질 이유가 없다고 봐요 대한마를 높게 평가했던 부분 자체는 근성이에요 같이 붙었을 때 안 질려고 합니다 그때 어린 시절에 친구들이었긴 하지만 지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 많았는데 원더풀 트루스는 그렇진 않았어요 분명히 이제 1월달의 경주에서 연속으로 입상을 찾아오긴 했지만 스페셜 위너와의 대결에서 졌다는 것도 좀 실망스러웠고 직전의 경주에서도 1700 도전이랄지라도 좀 너무 무기력했죠 선에 갈 수 있겠죠 하지만 대한마나 룰주의 이천이 가만 놔두지 않을 구도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결국 우선순위를 정의한다면 근성 좋은 대한마나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상대 마피는 원더풀 트루스는 저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백동원 위원회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경주는 어쨌든 이 두 마리로 압축이 되는 경주인데 3번 대한마 1번 명품축제 하지만 저는 이번 경주만큼은 1번 명품축제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 말은 1700m에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대상 경주에서도 대한마한테 패하긴 했지만 아직 지금 변화가 심한 3세말입니다 빠른 페이스 느린 페이스 모두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전개까지 몰에 대한 적응력까지 끝난 1번 명품축제라면 게이트 입점으로 가장 좋은 모습 보여줄 말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앞선에서 3번 대한마 그 다음에 언급해주셨던 원더풀 플라이도 뭐 사실 큰 병력이 아니었기 때문에 상태 좋은 지금의 모습이라면 초반 스피드의 어떤 압도적인 모습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저는 이제 원더풀 트루스 같은 경우는 김정일 위원과 의견을 함께 하면서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과천 3세마 중에 대표주제가 되겠죠 3번 대한마 직전에 지나친 견제와 경합으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만 이 편성 3세마 경주에서는 충분히 능력 우위를 발휘할 수 있는 경주로 봅니다 7번 업라이트 전개의 자유로운 이점을 극대화할 수 있겠고 당일 3번 대한마가 가장 많이 주목받을 1번 명품축제가 있고요 5번 가온포스가 직전에 1700m 좀 무너진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이번 1400m에서는 역시 선두권에서 자유롭게 전개 운영이 가능한 만큼 5번 가온포스도 복병 전력으로 가치가 있어 보이는데 백동일 위원님 5번 가온포스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렇죠 유일하게 선입대안으로 판단했을 때는 가온포스는 고민이 많이 됩니다 저도 이제 뭐 직전에 경주는 기승했던 문세영 기수도 그렇고 마방 입장에서도 무리한 선행보다는 따라가는 전개를 선택을 했어요 추진 없이 한번 가보자 흐름을 따라가보자 얼마나 경쟁력을 보일까 근데 당연히 주로의 요건을 이용했던 마필들에게 허용을 해버리면서 아쉬움을 남겼을 뿐 가온포스도 이번 경주 흐름을 따라가면서 크게 밀릴 전력은 분명히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선입권 가능권에서 이제 뭘로 기수가 이 마필을 어떻게 운영할지는 좀 고민이 되지만 기본 능력성의 모습으로는 이 마필까지는 당일 상태 체크 확인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 구경주 스포츠 서울배 대상 경주는요 현 시점 3세마 최강자임을 검증권을 무대입니다 3번 대원마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경 전략까지 당일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위원회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부산 6경주고요 경주 거리 1300m 혼합 4등급 12회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일요일 부산 6경주 부산 2경주와 분할된 편성이고요 최근에 전력 상승세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 마필 간의 접전 레이스입니다 단거리 1300m 레이스 과연 어떤 말이 정기의 이점을 살리고 컨디션이 좋은지 지금부터 최성진 위원회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방송 추천 경주는 부산 마지막 경주 부산 6경주로 선정했습니다 이번 경주는 편성상 가장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말이 능력까지 충분히 갖췄기 때문에 중심 마루의 믿음이 있어서 추천 경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번 경주 믿고 추천드리는 말 1번 통일한국입니다 11월 달에 뉴레전드가 출전했던 경주 시정일간 압박을 받으면서도 뉴레전드 상대로 막판까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1월에는 착지 분량을 하면서 늦발하고 따라가는 전기에 전혀 적응이 안 된 통일한국이기 때문에 이 도전 수선을 가진 말이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는 판단입니다 하지만 직전에 정상 출발을 했을 때 여전히 정상적인 경주 능력 보여줬습니다 이번 경주 빠른 말은 6번 오렌지 말인 정도인데 사실 늘어난 거리에서 선행 작전 아닐 가능성 또 주기도 길어진 부분 감안하면 단독 선행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스피드 유감 없이 발휘할 수 있는 1번 통일한국을 중심 마루 강조드리겠습니다 도전할 말은 4번 CU 다운더 트랙, 8번 다이나믹 런, 3번 I am your king 정도가 눈에 띕니다 우선 4번 CU 다운더 트랙은 직전 경주 앞둔 훈련 상태가 워낙 올라와서 말씀을 드렸던 말인데 역시나 잘 뛰어줬습니다 여전히 최상의 훈련 모습 보여주고 있고 단거리 추입력만큼은 어떤 말한테도 뒤지지 않는다 현 등급에서 그런 판단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승에 도전할 수 있는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8번 다이나믹 런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주 컨디션 저하로 아쉬운 모습을 보였는데 휴양 다녀온 뒤에 휴식이 약이 돼서 컨디션 올라오게 올라온 모습입니다 12월 2일만큼만 뛰어준다면 충분히 이번 경주에서도 직선에서 역전 한번 만들어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마지막으로 직전에 누추의 아쉬움 남겼지만 최근 들어서 가장 좋은 훈련 모습 보여주고 있는 3번 I am your king도 복병으로 말씀드립니다 정리하면 앞선에서 한 수 앞서고 선행도 편하게 나설 수 있는 1번 통일한국을 중심으로 최선의 모습을 보여드릴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8번 다이나믹 런이 아니라 다이나믹 고로 제가 정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통일한국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저도 인정해 이번엔 완전 거져야 거져 선행 승급전인데 압박하는 말이 없어요 통일한국이 최근 보여주는 스피드 자체는 전개, 승급전이라도 전개나 능력에서 저의식도 믿을 수밖에 없고 시위도 다운더트랙, 다이나믹 고, 나머지 마필도 괜찮지만 저는 이번 편성에서 이 마필이 제일 수상하거든요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시점이라고 봅니다 변화를 볼 수 있는 시점이라고 봅니다 바로 7번마 재앙의 후예라는 마필인데요 주폭은 나쁘지 않은데 계속 운영을 못 풀어냈어요 어차피 빠른 마필이 통일한국밖에 없는 구도라면 직전에는 크게 늦발을 하면서 진로까지 막히고 채움이까지 경주 자체의 의미가 없었다고 평가를 하고 그 이전의 모습에서는 주폭을 계속 꾸준히 보여주면서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상대보다 가볍다는 중량 조건은 여기서 가장 큰 메리트라고 봅니다 좋아지고 있고 흐름 잘 만난 7번 재앙의 후예의 타이밍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이 재앙의 후예가 컨디션의 상승세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1월 4일 1600m 경주에 출전할 당시에 분명히 훈련 상태에 올라왔기 때문에 최근에 계속 보여주고 있는 초반에 느릿한 모습 이제 없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선의권에 가담을 했습니다 다만 분명히 컨디션이 좋았던 그 경주에서도 결국에 막판에 좀 아쉬운 모습을 보였고 직전엔 다시 좀 컨디션 저하로 출발부터 아예 가석이 안 붙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이 재앙의 후에도 결국엔 앞선에서 전개를 풀어야 되는 말인데 워낙 지금 상대 선행마가 일본 통일한국이 강하다라는 판단이고 또 컨디션도 최상에는 좀 미치지 못하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만큼 좀 타이밍 맞는 편성을 만났을 때 추천드릴 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석열의 방송 추천 경주 응원해보겠습니다 우선 3번 아이엠니워킹하고 8번 다이나믹군은 좀 최성진이 추천하실 때 꼭 좀 이 생각 좀 했으면 좋겠네요 벌써 몇 번째인지 모르겠습니다 전 의지와 집념이 정말 대단하세요 우선 1번 통일한국에 대한 믿음 저 역시도 한번 실어드리겠는데 이 통일한국이라는 말 자체가 레이스를 주도해 나갈 때 추인마가 함부로 올라서지를 못합니다 워낙 빨라서 선의권에서 응수할 수 있는 말 5번 늘 해랑 어떻습니까 살아나기 시작한 전력이고요 이제 이번 편성에서는 부담중량까지 낮아져 있는 모습이라서 훨씬 재밌어 보이는 선의권의 5번 늘 해랑에 대한 평가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늘 해랑을 굉장히 좋아하는 말이고 작년까지 12월까지는 계속 추천을 드렸습니다 복병으로 말씀을 계속 드렸던 말인데 왜냐하면 이 말이 한동안 컨디션이 정말 저조해서 아예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다가 분명히 작년 후반기부터 살아나서 최근에 분명히 자신의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결국 여기까지였다라는 판단이고 직전 경주 올해부터는 컨디션이 다시 최상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직전에도 아주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줬고 다시 컨디션에 올라온 상태에서 말씀을 드릴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전기 2점을 극대화할 일본 통일 한국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여기서도 당연히 1승기 대치가 높죠 복병 전력 중에 6번 오렌지 마린이 있습니다 작년 7월 13일 경주에서는 정말 철저하게 작고 후미에서 막판에 걸음 살짝 탄력적인 걸음의 여력을 보였습니다 중반 걸음이 매우 좋았습니다 홍백 이후 출전인데 3월 2일 날 연습주행 시 돌아온 포경선과 함께 뛰었던 연습주행 시 오히려 과거보다 더 걸음이 좋아졌어요 수상한 말 필요해요 6번 오렌지 마린 될 것 같습니다 요편성에서 6번 오렌지 마린 어떻게 평가하세요? 6번 오렌지 마린도 분명히 말이 잠대로 있는 말로 판단하는데 지금 정상적인 제대로 된 경주를 많이 뛰어보질 못했습니다 계속 취향을 다녀왔고 뭐 개인 대염 등 병력이 좀 많은데 오른쪽 다리도 지금 좋지 않아서 계속 쉬다가 나오는데 어쨌든 이 말은 스피드만큼은 굉장히 좋은 말인데 문제는 이제 거리가 늘어났을 때 1000m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는데 주행 심사도 항상 잘 받고 나와서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늘어난 거리에서의 어떤 흐름에 대응을 못하는 모습인데 이번 경주 가능성은 있는 말로 판단은 하지만 1300m라는 거리에 대해서는 한번쯤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네 최성진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 부산 6경주는요 승급전에서도 전개 이점을 극대화 할 말이죠 선행 나서면은 따라잡을 말이 없다라는 말씀해주셨습니다 1번 통일왕국을 중심으로 공략해드린다고 합니다 도전권들 하이패스 단거리 충분히 전개 이점을 살려보고 결정기 우선 마필로 엄선 추천드린다고 합니다 최성진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 부산 6경주 당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10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 거리 2000m 1등급 마필 9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요 10경주 직전에 1월 26일날 2000m 장거리에서 충분히 능력을 보였던 2대 마필의 재차 리턴 매치 형식이 되겠네요 도전권들은 어떤 마필들이 이번에 부각될 수 있을지 어느 정도 입상권 마필 압축이 됩니다 10경주는 김지영 의원의 자세한 해설로 준비했습니다 네 이번 10경주 2000m 1등급 제가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리턴 매치 인정합니다 4번 문학치프 다시 한번 인코스 진입에 해볼 만한 부담 중량으로 출전해 있습니다 직전에 이 문학치프를 넘어서면서 악착같은 근성을 보여줬던 말 8번 샵로커 직전 58.5의 부중으로 입상을 차지한 전력 이번엔 59입니다 그것이 과연 변수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당일 빨간색으로 보여지는 그 숫자가 1자일지 2자일지 상당히 궁금해지는 편성이기도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인정할 건 인정을 해야 되지 않나 라는 부분이 들고요 만약을 대비한 변수에 대한 대비책으로는 저는 6번 스트롱로드 9번 청담대로를 추천을 드려보겠습니다 승식 활용까지 한번 염두에 두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말들인데 사실 6번 스트롱로드는 이미 2000m에서 3위까지 경험을 해본 경험이 있는 말입니다 선행마고요 2, 3선에 따라갔을 경우까지는 6번 스트롱로드의 가능성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고 9번 청담대로가 문학치프하고 동관훈련한테 너무 쫓아가지 못하는 모습 쫓아가지를 참아 못하는 모습 속에 좀 아쉬운 대목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샴므코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대안 가능성이 있는 추임마라는 부분 말씀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경조는 사실 큰 어떤 이견이 없는 그런 없을 수밖에 없는 경조입니다 4번 문학치프와 8번 샴므코 두 마리의 능력 우위의 편성이라고 저 역시 판단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언급해주신 말들 다 동의하는데 7번 금투사가 승급전이긴 해도 이번 경조 앞선에서 사실 크게 밀고 나올 말도 없고 선행 가능성도 충분히 높은 7번 금투사라면 2000m에서 이 두 마리 말고 나머지 말들 중에서는 가장 해볼 만한 편성 아닌가 싶은데 7번 금투사 배제하신 이유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1등급 승급전이기 때문이죠 승급전이라는 그 부분이 사실 호흡을 고르고 이 마리 편안하게 선행을 레이스로 주도해 나가기에는 너무 힘든 편성이라고 봅니다 1등 4번 문학치프는 논외로 하더라도 제가 선행 대안으로 설명드렸던 말은 6번 스트롱로드였는데 스트롱로드도 1등급에서 바로 성적을 냈었던 전력 중에 하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시 나이가 들면서 이제 노세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도 선행에 대한 대안으로서 이 마리 선행을 나서서 문학치프를 넘어서고 샴므콜을 넘어선다? 글쎄요 호흡이 한 번쯤은 경험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고 저 역시 또 이견을 가질 수가 없죠 문학치프는 레이팅이 107이다 보니까 부중도 좋아요 전개도 좋고 부중도 좋고 기수도 좋고 훈련도 좋고 다 좋네요 문학치프 입상 의심하기는 힘들어 보이고요 8번 샴므코 같은 경우는 59의 부중은 분명히 부담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필의 딱 한 개의 부중이 59에 59 타고 입상한 경력이 있어요 2017년 7월이긴 하지만 59 달고 우승한 경력이 있어서 최근에 회복세라면 샴므코는 무시할 수 없다 평가를 하고 만약에 샴므코가 이 무거운 부중에 신음을 한다면 구머 청담대로 역습 가능하다는 점 저희 시도 동의하고 싶고요 7번 금투사는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최성진 의원님과 괴를 함께하고 싶은 부분이 빠른 마필 스트롱 로드가 맞먹고 선행 간다고 한다면 그럴 수는 있겠지만 무리한 선행보다 따라간 정도의 선택할 가능성이 높고 김지영 의원님도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2000일 선행 마필이 유리하다고 51 부중받은 금투사가 무조건 도망가버리면 1위는 하기 힘들고 2차 가능성에서 남한 마필이 못 올라왔을 때 버틸 가능성 열어두는 것이 그 부분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응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병주는 능력 편차 서열이 정해져 있습니다 관건은 8번 샴므코가 59의 높은 부담 중량을 과연 부담스러워 할지에 대한 것인데 백동일이라는 설명대로 그 과부증을 이겨낸 전력이 있기에 당일 정강판에 4번 문학시프 8번 샴므코가 가장 번쩍번쩍할 텐데 이 두마필의 동반 입상기 대치는 당연히 높아 보입니다 편성을 너무 잘 만났습니다 우승 가능성은 당연히 4번 문학시프 쪽으로 무게 중심을 둬야 될 듯합니다 부담 중량 부여한 부분이나 전개를 풀어내는 과정 속에서 여기에 7번 금투사가 과연 승급전 무대에서 단번에 통할지 여부는 약간 좀 회의적인 저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2번 천마가 직전에 깜짝 3차까지 했습니다만 훈련이 상당히 약하네요 10경주는요 어느 정도 입상과 윤곽이 드러나 있네요 그중에서도 4번 문학시프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세력으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11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 거리 1200m 혼합 2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1월 라스트 경주 최근에 단거리 상위 등급 레이스가 정말 혼돈 속에 카오스 이론처럼 상당히 변수가 많고 이변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1월 라스트 경주도 결코 만만치 않은 레이스로 평가가 되는데요 1월 마지막은 백동일 위원회의 자세한 해설로 준비했습니다 후반부 1월 경마 11경주 마무리 제가 깔끔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결과 나오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본적인 주폭의 마필들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만 레이스 주도권은 확실히 지고 갈 수 있는 직전의 아쉬운 마필 그리고 잠재력의 마필은 좀 드러났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 중심이 되어야 될 마필이 바로 6번마 컴플리트 스윕이라는 전력이죠 단거리 스피드 자체는 월등하죠 1400거리도 무리 없이 선행을 나설 정도로 여유가 많은 전력인데 중장거리에서는 상대의 압박에 따라서 아쉬움도 보이기도 했습니다만 직전 경주 1400m도 많이 뛰었다고 평가를 합니다 독도직이었고 페레트로였으니까요 정말 재밌었습니다 저는 직전의 경주를 보면서 컴플리트 스윕은 발죽이 나오면서 살짝 부딪히면서 나왔어요 그런데도 말이 스스로 선행을 갑니다 딱 선행을 이제 신영철 기술은 선행 안 가려고 하는데 마필이 선행을 가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신영철 기술은 살짝 말을 잡아 끌죠 잡아 끌면서 내 측에서 선행 가지 않으려고 잡아 끌고 내 측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참고 타면서 운영을 하면서 마지막 한 발을 썼는데 경쟁력이 충분했어요 충분히 이제는 놔주면서 탔을 때 어땠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여유감이 많았기 때문에 상대 선행 마필이 몇 도 보이지만 월등한 스피드를 갖추고 있는 선입도 좋은 컴플리트 스윕은 직전에 아쉬웠던 그럼 여기서 터뜨릴 수 있다고 평가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2번마 부위칸과 12번마 울트라펀치 그리고 4번마 역전의 우승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2번마 부위칸은 전용 경기 선입권의 모습에서 차마전의 취입권까지 이제는 전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 부위칸 같은 경우에도 직전의 경주에서 늘어진 주기수적에서 상대가 좀 강하다 보니까 초반에 너무 제어성 말모를 했어요 스프링백과 새벽이 오키킹까지 만나다 보니까 아예 마필을 잡아 끌면서 제어를 했고 추진만을 하면서 가볍게 탈형을 체크하는데 잘 나갑니다 부위칸 자체는 그냥 가볍게 놔주면서 타도 이번 영준 운영이 되기 때문에 걸음 살아나고 있는 부위칸의 역습 가치있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12번 울트라펀치는 기본 능력을 의심할 필요가 없죠 직전 1400에서는 강한 상대팀에서 무리한 선행이었습니다 승급전 1400을 무리한 선행 가서 그렇지 코너까지는 잘 버텨냈어요 1200 선입 따라갈 수 있는 울트라펀치의 기본 능력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고요 직전 1800m에서 착지가 안 좋은 상황에서 무리한 선행에 강탈당하고 선두권과 싸우면서도 스피드를 보였던 4번만 역전의 우승이나 마필 자체도 단거리 자체에서는 선행뿐만 아니라 따라간 선입 가능성도 충분한 전력을 갖춘 전력이기 때문에 코스 좋아진 그리고 기술 자체의 운영도 좋아진 4번만 역전의 우승의 기본 능력도 가치있게 평가를 해야 될 경주로 판단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번에 구도에서는요 직전 강한 편성에서 아쉬웠던 전개 속에서 근성을 발휘했던 6번만 컴플리트 수입을 다시 한번 강하게 강조드리면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하는 오늘의 경주입니다 네 저도 이번 경주 꼭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백동위원하고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나서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6번 컴플리트 수입은 인정합니다 직전 경주에도 추천을 드렸었던 전력이고요 이 말은 선입 가능성이 이미 확인이 되어 있는 입증된 전력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더 시원시원한 말물이 기다려 보겠습니다 거리가 1400이 아니라 1200m예요 줄어들어 있는 거리에서 이 거리 최강작급 말들 위주로 저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5번 짜리시죠 직전 경주 땡큐 찰리하고 경합을 했어요 땡큐 찰리 덕분에 소속 같은 소속주였으니까 땡큐 찰리 덕분에 걸음은 많이 늘었을 겁니다 짜리시라는 말은요 1200m 거리에서는 따라가도 되는 추입도 가능성을 보여주는 2등급 경쟁력 확고한 전력이고 직전 경주 땡큐 찰리에게 밀리면서 아쉬운 모습 보였습니다만 회복세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2주 만에 빠른 출전하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9번 킬리의 여왕인데요 휴양이 좀 길어졌죠 휴양이 길어졌다 하더라도 이 말이 갖고 있는 기본 순발력이 이 편성에서 밀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선행 정리 9번 킬리의 여왕에게 기대를 하고 있고 킬리의 여왕이 선행을 확실히 나서 준다고 했으면 킬리의 여왕을 추구로 가져갔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공백에 대한 적응 때문에 순위가 밀려 있는 상황이고요 저는 1200m 대안이 될 수 있는 말은 1번 서클텐서라고 봅니다 서클텐서는 짧게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선행마가 너무 많아요 대안이 될 수 있는 말은 서클텐서는 선행도 되지만 추입도 됩니다 1번 서클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행도 되지만 선행을 못 가서 추입으로 섭성을 바꿨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서클텐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따라가는 정리를 선택을 했었을 때 9월 8일 입상을 했습니다 나머지 경기에서는 크게 경쟁력을 보이질 못해서 저는 페이스도 빠르고 상대도 강하고 주기도 늘어진 서클텐서는 이번 경기에서 경력입 자체를 저는 2번 편성에서 추천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두 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치하는 부분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2번 경기 편성 만남 말을 4번 역전의 우승으로 판단합니다 이미 2등급에서 단거래에서만큼은 좋은 모습 보여준 적이 있는 능력상 검증이 된 말로 판단이 되고 최적 선입 전개 가능한 2번 편성만큼은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줄 가능성 아주 높은 말로 중심말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직전에 독도주의가 함께 강조드렸던 컴플리트 수익, 선행 선입, 자유로운 말인데 1200m로 거리 줄인 만큼 강공선행 예측되고 버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여기에 7번 샤크럼 같은 경우는 모래 피하는 것이 강권인데 워낙 앞선 경합이 치열한 만큼 이번 경주만큼은 너무 따라가려고 애쓸 필요 없이 그냥 가는 대로 모래 피해서 전개한 후에 직선에서 추입력 발휘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10번 스타켓은 한번 짧게 질문 드리고 싶은데 이 말이 2등급에 와서는 지금 이렇다 할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지만 거리가 어쨌든 1200m로 줄었고 초반 스피드만큼은 가장 빠른 말로 판단이 됩니다 선행을 나섰을 경우에 선행을 나섰을 경우에 어떤 버틸 가능성은 존재한다는 판단인데 10번 스타켓의 선행, 그 다음에 버틸 가능성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쉽지 않다고 평가를 내립니다 컴퓨터 수입도 선행 가는 게 천이백에서는 유리하기 때문에 선행 가려고 할 거고 스타켓은 딱 그거죠 선행 가냐, 선행 못 가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선행 가면 버티고 압박 없는 선행이었을 때 그런데 중간에 김재영 의원께서 말씀해주신 킬리어영의 의지를 가질지가 관건이지만 정상적인 발주이면 킬리어영도 빠르고요 중간에 컴퓨터 수입 짜릿 안쪽이 테이머의 날개부터 이마필이 쉽게 선행을 보내줄 수 있는 편성이 아니라고 봐요 최근에 열역감이 아예 좀 떨어지고 있는 스타켓 자체를 저는 아예 인코스라면 좀 고민을 해봐도 외곽 게이트 자체에서는 고민을 갖추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흐름이 은근히 빠르게 진행이 되는 구도고요 9번 킬리어영, 12번 울트라 펀치 또 내측에서 한번 퇴원 날개에도 빠르게 앞선을 장악해낼 수 있는 조건이 되겠죠 6번 컴퓨터 수입이 직전에 1400m 강편선 구도 속에서도 3차까지 출발 때 부딪히고 편하게 앞선을 장악한 조건이 아니었기에 이번에 충분히 내린 거리에서 6번 컴퓨터 수입이 선두권 자유정계의 이점을 극대화하리라 봅니다 12번 울트라 펀치는 여기서 게이트 외곽이더라도 선두 장악에 나서서 1승기 대치가 있어 보이네요 9번 킬리어영은 작년 3월에 1400m 입상 시 채찍을 놓치고도 입상을 했어요 굳이 선행을 나서지 않고도 1200m는 따라가는 조건에서도 지나친 경험이 없더라면 가능해 보이는데 주행 심사 모습도 나쁘지 않고요 공백 이후 출전하는 9번 킬리어영 복귀 전 무대에 어떻게 평가하세요? 지금까지 킬리어영이 앞마러서 보여준 스피드 자체는 선두권을 장악했을 때, 그러지 못했을 때 차이는 극명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절염의 여파 속에서 장기간의 휴양을 가지고 나오는 이마필 한 번의 각질 변경에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저는 의문점을 좀 가지고 있고요 더군다나 재검 당시에는 잡아주면서 운영을 했던 모습은 분명히 있었습니다만 또한 2월달 이후에도 재검 이후에도 지금 구절염의 여파가 남아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앞말로서 한 번의 변화를 가져가기에는 상대편에서 강하다고 느껴져서 이번 편성은 경험의 무대가 아닐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일요일 라스트 11경주는요 거리 내렸고 선두권 자유전기의 이점을 극대화 할 말이죠 6번, 컴플릭스 수입을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략까지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옛날 속담이 있죠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그 분석 과정에 있어서 너무나 많은 생각, 외환을 넓히면 오히려 결론을 도출하는데 상당히 어려워질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경마에도 적용을 해보면요 외경주 입상 가능마들 추려내는 과정에서 정말 입상할 수 있는 조건의 말들을 좀 더 우선시 하시고요 조건에 안 맞는 말들은 소거법으로 삭제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간결화된 의사결정을 하신다면 외경주 경마에서도 충분히 좋은 성과물을 거두시리라 제가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어찌 보면 기술적인 부분인데요 네, 저희는 다음 주 3주차 금배경마 해설 방송에서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